1. 사육사님 등장 엉덩이를 터치하며 푸바오를 부른다 봄 내음이 풍기는 꽃을 건네준다 처음 봄 목걸이에 선뜻 결정을 못한다 먹어봐 아가야 좋은거야 새로운 계절 먹이를 어떻게 설명해주지? 난감하네 예쁜 밥 좀 먹어봐 사진 찍어줄게 너 버린거야 실수로 떨어진거야 푸바오는 신세대 스마트폰에 관심 나무 감근밥 줄까? 예쁜 꽃밥을 먹을 때 촬영하려 했는데 이거라도 찍어야지 에고 움직여서 촬영하기 힘드네 빠로바오 뭔가 바빠 보인다 러버오야 뭘 찾고 다니니? 러버오야 뭘 찾고 다니니? 발바닥 땀나게 다녀서 거시기가 끈질근질 끈질근질 하다 뭘 찾고 있니? 너도 너가 뭘 찾는지 모르겠어? 러버오야 우리 애기 푸바오 어디에 있기에 안 보이지? 대나무 밖도 이렇게 아껴두고 있는데 네? 어떤 짐승에게 잡혀간 건 아니지? 숨었으면 빨리 나와라 그럼 이제 러버오야 러버오야